한국레스토랑 안녕하세요. 한국레스토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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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just one minute please. 손님이 벌써 오셨거든요? 지금 오셨는데? 몇 시인데? 아직 열진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기다리시라고요. 앉아서 기다리라고 할까요? 다음은 정권은 5가지 다리죠? 금방 잠이 더 못 받으셨는데 정권이 없었죠? 정권은 10가지 다리죠? 어? ants가운 정권은 10가지 다리죠? 여기가 좋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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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스푼 테이블. 네 앉으세요. 웬일이야? 아니 확실히 지난번에 바닷가에서 홍보했던 게 효과가 좋았나 봐요. 저희가 식당은 오픈을 하는데요. 오늘만 이거 부채고요. Do you know 부챗? 다이렛, 우리 친구들이 주고 나네요. 비트에 갔다고 생각했지 밥이 언니랑 좋았다 밥도 좋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졸여요. 2스푼을 보내주세요. 수리비가 어떻게 크지? 둘이 어떻게 크지? 둘이요? 둘이요. 둘이요. 주문하러 왔습니다. 네. 김치 강정 하나, 파스타 하나요. 김치 닭강정. 화이팅! 구추를 먼저. 당면 다. 김치 닭강정. 네. 김치. 파스타. 그리고 한국 랄스 한국 랄스는 아주 소화가 잘 되고 아주 쉽게 발견되면 오 오케이 그리고 안 담요 좋은 물이 오, 네. 네. 냠냠냠냠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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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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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몬 레이너 오 레몬 랄스 어 레몬 오 레몬 레몬 이게 막 좀 아... 막 슈퍼 맛은 김치 아, 슈퍼 콜스 소름 소름 다 사랑해? 나요? 뭐하고 드세요? 응, 그냥 다 다른 개인의 재료를 다 다른 재료를 또 다른 재료를 같이 다 다른 재료를 안을 제가 사는 것 같고 그냥 다 다른 재료를 진짜 다 다른 재료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재미있죠? 재밌어. 이래서 음식점을 했나 봐. 그러니까요. 이래서 국을 했나 봐.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완전 막 이렇게 다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웠어?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손에다 돈 못 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주는 만큼 너한테 다 올 거라고. 아 명언이시다. 맞아. 내가 이렇게 퍼주는 만큼 너한테 다 올 거라고. 그게 자식한테 간다고. 맞아. 그게 네가 잘 되잖아. 엄마가 배고픈 사람들 음식 많이 퍼주니까. 약간 그런 마음으로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막 터지고 쟤는 아직 젊어서 벌벌 떨어. 나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알아. 안 맞아. 아니. 오늘 출발이 아주 좋구만.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걸로 나왔다. 이거를 쫙 쫙. 어제 우리가 보니까 개 다리랑 이런 거는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같이 안 나갔거든? 청고추 두 개, 홍고추 하나. 파는 필요 없으시고? 응. 파는 필요 없어. 마지막에 이 국물을 살짝 여기 베이스로 깔아줘야 돼. 그래야 면이 뻑뻑하지 않고. 오케이. 여기 파는 파는. 여기가 면이 쌀. 그 면이 쌀. 그 면이 쌀. 이쁘게 면이 쌀이. 그래서 당연히 면이 쌀을 하시는걸 좋아해요. 그 면이 쌀을 하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면이 쌀을 하시는 분들도 좋아해요. 그리워하는 거에요. 그 면이 쌀을 하시는 분들도 좋아해요. 김치 1개, 소재를 1개 오늘 하루에 시간 Hotline 제가eft단 말이에요 이건 일일이요 만에 씻기 소유스테이지만 마침 케이크 소유 케이크 소유 케이크 그 노래 저는 마이바이이 마이바이이 그럼 나우는 마이바이입니다 다 그릇으로 먹으면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 소이스는 더 맛있지만 김치 소스는 더 맛있지만 김치 소스는 더 맛있어. 김치? 소이스. 소이스? 오케이. 자, 취향도. 주문을 들어왔습니다. 김치 닭강정 하나? 소이스 하나요? 김치 하나, 소희 하나? 네! 1. sweet and sour chicken and 1. 소유 sauce chicken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사에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스물드. 치킨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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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른자 그리고 망치 reincarnation. 치킨 타임? 치킨а. 치킨 타임? 이 morph guru formulation. tom хорошо 프업한 그것을 처음 처음에 pointAAAAAAAA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구독, 좋아요, 딸락, 딸락, 알림 설정 다같이 존댓꽃 즐겨봐 이 채널 과도 8 3 4 감사합니다.